자,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효를 연장할 수가 있을까요? 10년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차용증을 받거나 아니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차용증을 받으면 다시 한 번 이 시효가 연장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친구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친구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소송과 동시에 또는 전에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대여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해서 자, 친구 누구누구는 나한테 돈을 언제부터 껐으므로 언제까지 변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친구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돈을 갚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용증명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럴 때는 부득이 소송을 해야겠죠. 자, 근데 소송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더 간단한 것은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서류만 갖고 심사해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해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친구와 이제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싶지 않고 부드럽게 좀 합의를 하고 싶다. 이 합의를 도와주는 것은 조정 신청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갚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여자분, 가정주부한테 돈을 꼈는데 이 가정주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은 아주 부자예요. 그러면 아내 대신 남편한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우리 이제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꼬진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배우자라든지 가족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한테 꼬졌을 때 변제자력이 있는 남편의 보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가족, 아들이나 딸의 인적 보증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나중에 보증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